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과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. 강진군이 10년간 아열대과수를 재배한 결과 기후 등 재배 여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. 신광하 기자입니다. 심은 지 2년 된 애플망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. 이중 보온 처리된 시설하우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 가을쯤이면 잘 익은 애플망고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애플망고 외에도 강진군의 또 다른 온실에서는 아보카도와 패션프루트, 용과 등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. 감귤의 일종인 천혜양 등은 남도의 해양가의 주력 품종이 됐습니다. 현재 실증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애플망고입니다. 강진지역에서는 이 같은 아열대 작물이 오는 2020년까지 30헥타르가 재배될 예정입니다. 지난 106년간 한반도 남부의 연평균 기온이 2.4도가량 올라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10년 전부터 열대 작물 재배를 시도해온 강진지역에서는 열대 과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할 정도로 재배 기술을 높였습니다. 문제는 이런 시설하우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무느냐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열대 과일 적응 시험의 관건은 수입 과일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